롱씨 왜 이래요? 롱씨! 롱씨 잠깐만 나와요! 롱씨! 아악! 롱씨 우리 소라 괜찮을 거야. 괜찮아. 나 믿지? 소라 혈액형. RH 마이너스 B형이야. 방송국에도 연락했잖아. 그러니까 곧 수혈해질 사람 올 거야. 요즘 어떤 시댄데 피를 못 구해. 소라! 진짜 내 아이야? 롱씨. 소라가 진짜 내 아인 맞냐고. 갑자기 또 왜 이래? 당신이 더 잘하잖아. 당신이 직접 친정 확인했잖아. 그래. 분명히 내가 있어. 혹시 네가 또 수작 부릴까 봐 분명히 내가 직접 했다고. 근데 어떻게 소라 혈액형이 B형이야. 말해봐. 전에 병원에 갔을 때 분명히 넌 오영이었어. 나 A형이고. 근데 너랑 내 사이에서 태어난 소라가 어떻게 B형이야. 그것도 아래에 있지 말라 또 B형. 병국씨. 믿어줘. 아악! 이번만큼은 널 믿으려고 했어. 백연이가 날 찾아와서 소라가 내 딸이 아니라고 해도 난 네 말 믿으려고 했어. 아무리 그게 이화영 너라고 해도. 자기 친자식을 가지고 장난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으니까. 그런데. 아니야. 내가 뭔가 잘못된 거야. 내 혈액형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. 당신이 직접 가서 친정 확인 검사했잖아. 근데 어떻게 소라가 당신 딸이 아니야. 소라 당신 딸이야. 아니야. 제발 나 좀 믿어줘요. 제발. 아니. 못 믿어. 안 믿어. 너란 여자야. 정말 끔찍해. 어떻게 네 자식을 가지고 장난칠 거라고. 그것도 나한테. 내 아이라고 거짓말해서. 어떻게 해. 혜연아.